어? 여기다. 거대한 햄버거. 우와, 이게 뭐야? 잠깐만. 수술하기 전에. 뭐하는 거야, 이거? 1시가 급한데. 주사기. 집도 하시죠. 어, 진짜 주사기야? 소스를 안 해느라고? 이야, 재미있다. 어, 바이탈 괜찮아? 안정됐습니다. 어마어마한 양의 치즈가 투입이 됩니다. 아, 수술 끝났습니다. 치즈가 넘쳐나는 버거입니다. 스테이크 같아. 버터 양과 슈가 양이 좀 많은 버전입니다. 저게 이제 거의 메인 버거죠. 소중하다, 이게. 햄버거 집에서 랍스타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파격적이긴 하다. 이 맛이에요. 한입이 진짜 굉장히 크시네요. 저분도 되실 거예요? 아니요, 저 친구는 새해 모이만큼 먹어요. 다 먹었어. 아, 배부르다. 배부르다고? 아니요. 야, 벙어로드야. 창집에서 배부르다고, 지금. 나는 이제 좀 미식가 같은 스타일이라. 너랑 같이 다니려면 원래 그렇게 해야 돼. 뭐 생각해놓은 게 적어도 세 집 이상인데 또 몰라, 나 길 가다가 있으면 들어갈 거야, 그냥. 그냥? 각오해라. 오늘 조절 안 될 수도 있어. 좋아.